유다서 1장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는 구원에 관해 여러분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야 할 다른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귀한 백성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한 번 주셨고, 또 그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은 자기들이 한 짓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옛 예언자들이 오래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단 한 분이신 통치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또, 힘과 능력이 있던 천사들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자, 이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에 묶어 마지막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처럼 행했고, 온 마을이 성적인 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본보기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꿈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죄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해댑니다. 천사들 가운데 최고로 높은 미가엘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갈 것인지 마귀와 논쟁하면서, 미가엘은 마귀에게조차 욕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며,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이성이 아닌 감정과 본능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이 간 길을 따라갔고, 돈의 눈이 어두워 발람처럼 나쁜 일을 저질렀으며,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라처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귀한 만찬에 끼어든 더러운 흠집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아무도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피 한 방울 내려주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같이,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다가 뿌리째 뽑히는 나무같이, 이들은 두 번 죽는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바다의 거친 파도와도 같이 거품을 뿜어내듯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하늘에서 헤메이는 별처럼 깜깜한 어둠 속을 떠다니며 방황합니다. 아담의 칠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늘 불평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라곤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뿐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죄로 물든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합니다. 그들 속에는 성령님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자신을 튼튼히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불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차비를 베풀되, 죄에 관한 것은 육체의 욕망으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하시니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 흠없는 자로 자기 영광 앞에 서게 하시며, 큰 기쁨을 내려줄 뿐이시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세의 전에서부터 지금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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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